곰돌아 백지원 스프린프레이 받았고요 크로스 오버 올려놓습니다 백지원의 멋진 득점 KT의 첫 득점은 백지원 가정 선수의 손에서 final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엄태현 선수와 호흡을 한 번 차례 맞춰봤고요. 이번에는 직접 해결하는 모습, KT의 첫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수비가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타이트한데요. 주 선수가 붙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멋진 업! 이 장면이었죠. 앞에 있는데 자신감 있게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득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줬습니다. 이재웅 타면서 석척! 고칩니다! 김윤석의 3포인트! 김윤석 올라가는데요. 엄태현! 엄태현의 앤드워리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는데요. 네, 지금 엄태현 선수. 이 두 명 사이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고요. 그렇죠. 김윤석이 빼줬고요. 양호태! 3포인트! 자, 후반 시작하자마자. 안쪽 투입. 백지원 열렸습니다. 백지원의 3포인트! 연속 3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3점 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은 방향전환이 굉장히 좋았고요. 리버스 레이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방향전환 하나만으로 수비를 다 벗겨냈습니다. 이번에는 백지원이 응수합니다. 오! 지금은 안쪽으로 패스를 준다는 것이 림에 맞았습니다. 노혁주! 오! 완벽한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는 열광의 동환입니다. 경기장은 최혜준 선수였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장면. 오! 완전 배구 스파이크처럼 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마무리 셀레브레이션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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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그렇습니다. 스피드를 하면 나도 눈치지 않는다. 백지원이 슬취했고요. 엄태현의 엔드원이 나옵니다. 자, 분위기가 넘어가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 KT 선수들, LG 선수들을 조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시보 경기에서요. 자, 우선 이 장면에서 네. 그러니까요. 좋은 득점 장면이 있었고 엄태현 선수. 자, 대단합니다. 앞에 수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30여 초고요. 오! 3포인트! 자, 드디어 경기 종료 직전에 LG에 오! 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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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